싸이란또 부장제거 못참지 그대 앞에 엘리트 있네 그래도 못참아 그저 오케이 아 선임력 1댐 공짜로 맞았네 2댐 공짜로 맞았네 메가크릿입니다 사일런트 혼자 타격수비가 제일 많다는 불만을 반영하여 디펙트도 타격수비를 한장씩 늘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감사합니다 이게 무슨짓이야 살질 보산된 개박 여도와 제발 능지 잘 나왔네 마물 널 죽이겠다 널 죽이겠다 이야 드롭이 있었다 이게 드로지 앞에 상점 가야겠는데 쉽지 쉽지않음 아 포션 왜 안좋아 안 돼 보충이가 제일 빡세 쓸건데 보충이는 아니긴하네 날씨 주인공 괴물은 없냐 안돼 어 랄까 랄까 쩌랄까 슬라임 너무 세네 근데 슬넘강 슬넘필 슬넘강 슬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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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수 있을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나온거 맞기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벌써 덱 겁나 센데 앞에 상점에서 하나 떠지울거고 서훈을 좀 했다 서훈을 좀 했다 2단계 블리트 이제 주판이 좀 아쉽긴 하네 첩은 그래도 정령밥 남겨놓는게 좋지 않았을까 작상마츠료 작상마츠료 wars 제메Steag 이건 주인공이 식 finans 아싸 아니 이벤트 왜케서 할땐? 아 인공물 배단원 님만 오면 고인데 안와도 고한 오 든다 말든다 방화도 다 되있었어 방화 포션도 필요없네 마구 찌르기 작상마트로서열 작상마트로서열 와 이제 두장 더 지울 수 있네 칼질 지우고 칼질 지우고 또 뭐 지우지? 지울게 없는데 이제 무력화 다리 꺾기까지 다 지워야겠다 아 무력화는 지우지 말고 아니 무력화도 지워도 되겠는데? 무력화 무력화 왜쓴? 다리걸기하면 되는데 어 엘리트 다 뒤졌다 어 어 어 음 음 음 대단한 웨슴 든든한 마무리 든든 소상인을 도와줘요 쓰레기 이벤트 일이 바싹 넣을수 있을 거 같아 이놈 포인트 수금 기간 제거 근데 이제 뭐지음 어니 안 먹어 윙부츠 있는데 쓸 일이 없네 어 아 돈주고 사긴 아까웠는데 공짜로 주니까 뭐 안 팔려서 세일하는 대단원 아니 윙부츠 엘리트 위치 때문에 쓰지도 못했네 마 달팽이 니 대단원 하나 바로 으리석은 놈 들어가게 심장 고동 뭘로 막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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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 짐 함 이렇게 세 야비 제비 제비야비 야비제비 순수 심장이 넓는 쓰레기 태울 때 쓰자 소습 베려 고맙습니다 싱크로 죠 시각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음... 돼. 쎄 버털 섭쎄. 일류 심장. 사류 사일런트. nah, 헬 하나! 헬 하나! 여기 재 longtime 내가 expense 에 ağ bras Rainbow K. 아주 훌륭하구만 뭐야 버그야 와 20분도 안걸리네 민친시드 3600